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연어 처리 기본과 실습을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 강사를 맡게 된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배울 내용으로는 딥러닝과 자연어 처리 기본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구글 콜앱을 활용하여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리뷰 데이터를 통한 감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기 위한 사전 지식으로는 파이썬의 기초 문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고 판다스나 넌파이 등의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들을 아시고 계시면 좋습니다. 먼저 자연어 처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영어 등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는 자연어를 컴퓨터로 모사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이를 구현하는 인공지능의 주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임성인식, 내용 요약, 번역, 사용자의 감성 분석, 텍스트 분류 작업, 지리응답 시스템, 챗봇 등은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 저희는 감성 분석 구현을 통해 자연어 처리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러한 텍스트들에 대해서 감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텍스트들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강정 리뷰인지 부정 리뷰인지를 판단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제 딥러닝에 대한 개어와 딥러닝 모델 중 RNN과 LSTM에 대한 모델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후 이제 배운 내용을 가지고 구글 콜앱을 통해 실습을 하며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이란 주어진 문제에 대해 몽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학습을 통해 점점 똑똑해지는 것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 버블솔트, 머릿솔트와 같은 알고리즘은 솔팅 문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알고리즘이고 KNN, 의사경정서리와 같은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통해 기계가 학습하기 때문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에 속합니다. 또한 딥러닝은 이러한 머신러닝의 한 분야에 속합니다. 딥러닝은 사람의 신경세포, 뉴런과 닮은 포세트론이란 것을 정의합니다. 인공적인 신공망을 구축하여 컴퓨터가 학습을 통해 스스로 똑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포세트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세트론은 쉽게 말해서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함수와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1부터 XN까지의 인풋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 Y를 출력해주는 것이 포세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각각의 X의 가중치 W값을 곱해주게 되고 그 곱한 값의 합과 바이어스 B를 넣어서 값을 계산하게 되고 그 값을 HPPT Function H에 넣으면 이제 최종 아웃풋 Y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이어스가 1, W1이 1이고 W2가 마이너스 1인 두 가지 인풋 포세트론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포세트론에 1과 마이너스 플러스 3의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제 Y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어스는 1 더하기 이 둘의 곱은 1 더하기 마이너스 3이 될 것입니다. 이 값을 Activity Function H에 넣으면 H-1이기 때문에 H-1은 0보다 작기 때문에 H-1은 0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세트론은 Y값으로 0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한 포세트론의 예제입니다. 이러한 포세트론이 딥하게 마치 사람의 뉴런처럼 많은 층으로 구성되어 학습하는 것을 다층 포세트론 딥러닝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각각의 층을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풋을 받는 층을 인풋 레이어 아웃풋을 내는 층을 아웃풋 레이어 그 중간에 있는 층을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 레이어까지 가 최종적인 예측값을 계산해내는 과정을 Forward Propagation 순전파라고 합니다. 딥러닝에서 인풋 레이어에서 인풋을 받아 히든 레이어를 거치고 아웃풋 레이어까지 가는 순전파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훈련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앞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훈련하면서 정확도를 높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딥러닝 모델은 어떻게 스스로를 학습하는지 그런데 앞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를 훈련하면서 정확도를 높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머신러닝 모델 지금까지 딥러닝 모델이 인풋을 받아 아웃풋을 출력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훈련하면서 정확도를 높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딥러닝 모델은 어떻게 스스로 학습을 할까요? 딥러닝 모델의 훈련을 할 때 순전파, 포드 프로파게이션을 거치게 됩니다. 이 순전파 과정을 거치면 예측값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예측값과 실대값을 통해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비교를 할 때 그 차이를 정하는 함수를 loss function, 손실 함수라고 부릅니다. loss function에서는 대표적으로 min square error, 평균 제곱의 합, mse와 같은 것들이 있고 cross entropy error 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loss function으로 실제 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알게 된다면 이 차이를 통해 이 가중치 w 값을 보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계산을 하고 가중치 w 값을 점점 보정을 하고 보정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끝까지 보정하는 과정을 백 프로파게이션 역전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모델에서는 이 순전파와 역전파를 통해서 스스로 모델이 학습을 하고 점점 모델이 똑똑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전파와 역전파를 한번 거치는 과정을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초기 가중치 값이 있을 때 한 회복을 수행해 나갔다마다 점점 가중치 값이 수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가중치 정답 레이블을 예측하게 되는 최적의 가중치까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랜덤한 초기 가중치 w 값을 시작하여 에폭을 거치면서 가중치 w 값을 조절해 나가면서 스스로 학습을 하는 모델입니다. 다음은 RN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커런트 뉴런 네트워크 즉 RNA는 입력과 출력을 시퀀스 단위로 처리하는 시퀀스한 딥러닝 모델입니다. 때문에 순서가 있는 데이터들의 처리에 유리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화살표가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풀어서 보면 이전 시퀀스의 결과가 다음 시퀀스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RNA는 순서가 있는 시퀀스한 디리터 처리에 유리한 모델이며 내문의 자연어 처리의 기본 모델로 사용합니다. 보시면 X1에서 들어간 데이터가 X1을 통해 Y1을 출력하게 되고 이 Y1과 X2를 들어가 Y2가 출력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서 이전에 있는 시퀀스의 데이터가 다음 시퀀스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RNN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RNN은 비교적 짧은 시퀀스에 대해서만 효과를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퀀스가 길어질수록 앞에 있는 X1에 대한 정보가 YT까지 잘 전달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V그림은 첫번째 입력하신 S왕의 정보를 얕아지는 것을 색깔의 희미함으로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Long Short Term Memory LSTM입니다. LSTM은 입력 게이트와 삭제 게이트 출력 게이트 세가지 게이트를 추가하여 불필요한 기억을 지우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해 중요한 정보가 긴 시퀀스 동안 남아있도록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LSTM을 이용하여 연관리로 나벨링되어 있는 네이버 쇼핑 리뷰 데이터를 감정부탁하는 데이터를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사용할 네이버 쇼핑 리뷰 데이터입니다. 디큐먼트에 있는 리뷰의 텍스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라벨에는 0 또는 1로 라벨링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0으로 라벨링된 데이터는 부정 리뷰에 대한 데이터고 1로 라벨링한 데이터는 긍정 리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럼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구글 콜앱을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웹페이지에서 파이썬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콜앱에 들어가시고 새 노트를 만듭니다. 저희는 여기서 네이버 영화 리뷰 데이터를 다운받아 감정 분석이 되는 딥머링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넌파이, 판다스, 케라스 등에 사용한 라이브러리 등을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영화 리뷰 데이터를 다운받고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넣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개수는 트레인 데이터가 15만개이고 테스트 데이터가 5만개입니다. 데이터의 상위 5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위 5개를 보시면 두 커먼트 열에는 리뷰의 텍스트 데이터가 있고 라벨 열에는 0과 1로 라벨 랭댕 라벨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감정 분석을 실습할 것입니다. 감정 분석 시습을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로 딥러닝 모델에 넣을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에는 중복제거 열과 제거 등을 통해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이 있고 LSTM 과 같은 딥러닝 모델이 이해하기 위해 시퀀스한 데이터로 만드는 토크나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크나 과정을 진행하고 인덱신 까지 하면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먼저 중복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의 유니크한 데이터를 살펴보니 킬트 데이터의 개수는 15만개인데 14만6천개 정도로 15만개보다 작은 것을 보니 중복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된 데이터는 오버피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드랍 디플리케이트 함수를 통해서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이터의 개수를 보면 중복된 데이터가 제거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널까신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의 이지널 함수를 통해 널까신 데이터가 있는지 보니 트루로 나왔습니다. 널까신 데이터가 있다는 뜻이므로 드랍 더 함수를 정해서 널까신 제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지널 함수를 실행 시켜보니 false 로 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복된 데이터와 널까신 데이터를 제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국어로 된 NMP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한국어가 아닌 이러한 점점점과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문자와 한국어와 공백을 제거한 데이터를 전부 제거해 주겠습니다. 리플레이스 함수를 통해 한국어가 아니면 공백으로 취환합니다. 취환된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환된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위의 데이터와 비교해서 점점점과 같은 특수문자들이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정규표현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국어가 아닌 데이터를 다 제거했으므로 제거한 후에 다시 넣을 값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넣을 값들을 제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처리 이후 트레인 데이터의 개수가 5700개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테스트 데이터에도 마찬가지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처리된 테스트 게이서의 개수는 48,900개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를 정제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의 정제뿐만 아니라 토크나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토크나를 형태서 불러 하기 때문에 한국어 형태서 토크나 관리를 하는 코 nlpi 라는 라이브러리를 인서트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pip 명령을 통해서 인서트를 합니다. 인서트가 완료되면 고 nlpi 태그라는 함수를 임포트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OKT 라는 함수는 한국어로 된 텍스트 문장에 대해서 형태서 블러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태서 블러 토크나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볍지 않구나 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볍다 않다라는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으로 통일시켜주어 문장의 총 개수를 줄여줍니다. 형태서의 총 개수를 줄여줍니다. 저희는 이러한 OKT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한국어를 형태서 블러 토크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크나 데이터 형태서 중에서는 의 가 이 은 들 는 과 같은 단어들은 문장의 감정을 해석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제거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장의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단어들을 스타벌드 형태서 불용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스타벌드 등을 정의해 토크나 할 때 제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트레인 배열을 만들고 각각의 문장에 대해서 형태서 별로 토크나를 OKT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형태서 별로 토크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토크 토크 형태서가 토크나 형태서가 불용어에 해당된다면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어가 아니면 엑스트레인 배열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같이 잡니다. 이 작업은 시간이 꽤 걸릴 것입니다. 작업을 마친 후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아 더빙 진짜 짜증나다 목소리 이렇게 토크나가 절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토크나가 된 데이터를 인덱싱해서 모델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인덱싱을 위해서 토크나이저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엑스트레인 데이터를 인덱싱해보면 다음과 같은 인덱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라는 단어의 1, 보다라는 단어의 2, 이렇게 인덱싱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단어의 수가 4만개 이상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레인 데이터에 특정 단어가 몇 번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훈련시키더라도 학습이 잘 안될 것입니다. 때문에 단어 집합의 수를 줄이기 위해 2번 이상 등장하지 않는 단어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단어의 수와 2번 이상 등장하지 않는 단어의 수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단어의 수와 2번 이상 등장하지 않는 단어의 수를 세보니 4만3천개 와 2만4천개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단어의 수를 이 두 가지 값을 뺀 크기만큼 저희가 단어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컬 사이즈를 정의를 하고 이 사이즈만큼 토크나이저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크나이저의 정의를 끝나고 토크나이저를 사용해서 트레인 도이터를 학습시키고 트레인 데이터와 텍스 데이터를 인덱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와 텍스 데이터를 인덱싱을 하고 트레인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트레인 데이터 텍스 데이터를 출력해보면 위와 같은 아 더빙 진짜 짜증나다 목소리 이러한 이러한 단어의 집합이 정수로 된 집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수로 된 데이터의 집합을 최대 길이 30으로 패딩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트레인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면 길이가 30 믹스 길이가 30으로 맞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라벨 데이터를 Y와 트레인 Y와 트레인 테이스트에 넣어주면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전처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켜 감정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요한 모델을 모델을 시퀀스한 모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시퀀스한 모델로 만들고 단어의 의미를 사이즈 100인 배열로 나타내는 인베넷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히든스테이트가 128인 LSTM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결합층 댄스를 액티비티 펑션을 시퀀스로 추가하여 아웃풋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을 해석해 보자면 저희가 앞에서 전처리한 데이터의 단어의 집합이 들어왔을 때 인베넷 레이어에서 각각의 단어의 의미를 사이즈 100인 배열로 나타내게 되고 이렇게 나타낸 단어의 의미들을 LSTM 레이어로 보냅니다. 그리고 LSTM 레이어는 시퀀스한 단어들이 집합해서 문장의 의미를 128 사이즈 배열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8 사이즈 배열로 문장의 의미를 비컨런스 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댄스 레이어에서 이러한 배열의 사이즈를 하나로 모아 예측값을 출력해주는 모델입니다. 이 예측값을 라벨 데이터와 비교를 해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목들을 학습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5번의 에폭을 거치면서 콜백 함수로 얼리 스탄핑과 모델 체크 포인트를 주어 4번 이상 에폭의 성능 상승이 없으면 에폭을 종료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베스트 모델에 보장하도록 합니다. 학습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전은 총 7번의 에폭을 거치고 얼리 스탄핑 함수가 호출되었습니다. 학습 때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모델로 베스트 모델로 불러온 후 테스트 데이터 5개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 1, 0, 0, 0, 1이 실제 데이터인 실제 라벨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값을 보면 1인 라벨에 대해서 0.97, 0.98로 예측한 것을 볼 수 있고 0인 라벨에 대해서 0.5, 0, 0.6으로 예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훈련이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테스트 데이터로 모델의 정확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모델의 Evaluate 함수를 사용하면 모델의 정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정확도를 보시면 0.85 정도로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정확도를 종합해서 정확하게 계산하면 0.8563 정도가 나옵니다. 모델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델을 가지고 검정 분석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string 형태의 new sentence를 받으면 new sentence를 파라미터로 받으면 앞에서 한 텍스트 전처리 과정 okt 라이브러리로 형태도 별로 토큰화를 하고 스타벌드를 제거를 하고 tokenize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로 인코딩을 하고 패딩을 하면 이제 푸딩을 한 후에 그러한 패딩 된 데이터를 프레딧트 함수에 넣으면 예측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예측 값을 플로트 형태로 출력 하는 함수가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에 새로운 문장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재미있고 최악이다 라는 문장에 대해서 99.83% 확률로 부정 리뷰로 잘 예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긍정 리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최고다 정말 박지링 했고 흥미로 왔다 라는 문장 에 대해서 99.4% 로 공정 로 예측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문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네요 라는 문장 에 대해서 95% 의 확률로 공정 리뷰로 이제 재미있고 최악 이다라는 문장 에 대해서 99% 의 확률으로 부정 로 예측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문장을 넣어서 공정인지 미부정 인지를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와서 저희가 실습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쇼핑 리뷰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다음과 같은 텍스트 정처리를 통해서 데이터 정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델을 시퀸스 모델로 만들어서 인베딩 레이어를 넣고 에디스템 레이어를 추가하고 댄스 레이어를 추가해서 정제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모델을 학습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S-Analysis 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새로운 텍스트 문장이 들어오면 전터리 과정을 거치고 모델의 프레이리틀 함수를 통해서 예측 값을 출력 해서 이렇게 긍정인지 부정 인지에 대한 확률 값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습 하고 싶어서 감정 분석 시습 하게 되었는데 딥러닝 을 처음 배우게 되는 분들도 재미있고 흥미롭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